슬기의 남편 슬기의 남편 슬기의 남편 어? 야 저거 슬기 아니야? 어? 맞는거 같은데요? 어디 남자친구 생겼나? 아 저거 동현이네 2학년인데 슬기랑 친해요 야 넌 신경 좀 쓰이겠다 아니 신경은 무슨 내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난 그렇게 찌질하지 않아 음 오해인데요? 그러게? 야 오태구! 오태구 쿨한데 타이브 미니 각, 이응, 지읒, 각, 애정? 요정? 뭔 말이지?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? 뭔 각? 각?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뒷말에다가 각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PC방 각 뭐 이렇게? 그렇구나 각 자 이거 보고 배우세요 요즘 애들이 이거 모르면 세대차이 느낄걸요? 네 얼굴 실화 인정 하는 부분입니까? 어 인정 퇴학각 네 얼굴 최악각 응 아니야 네 얼굴 자태각 응 인정 최고야 날씨 싫어하냐? 씹어지게 화창한 각 인정 어 인정하는 부분? 이응재 회사 이응재 회사 이응재 회사 저희 거 오늘 술자리 있는데 선배님들 오실 거죠? 어 그래? 야 갈까? 어 네 저도 저도 그럼 태구 선배님도 같이 아니 난 약속 있어 에이 형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아닌데 PC방 갈 거면서 아닌데 아까 PC방 같이 가자면서요 아 약속 있다고 야 동현아 야 동현아 네 잠깐만 이리 와봐 근데 너 슬기랑 뭐 있어? 슬기요? 제 친구 슬기요? 아 선생님 그냥 슬기 친구예요 뭐 그런 뭐 하지도 마세요 진짜 진짜로? 없다고? 네 그리고 저 다음 달 군대 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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